안녕하세요 김빛나입니다. 코로나에 이길 수 있어요. 코로나에 이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유 손 씻고 밥을 먹으면 안 되죠. 먼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헤드워시 그 다음에 손도 자주 씻어야 돼요. 또 손이 바싹 말았을 때는요. 헨트크림 나의 친구 헨드크림 헨트크림도 많이 발라주세요. 햇볕이 쨍쨍할 때요. 또 무이 물은 우리의 친구인데요. 아주 피한 거죠. 그런데 우리 몸에는 70% 무이가 있어요. 그런데 70% 무이가 다 밖에 나가면요. 물 마시면 돼요. 물 마시면 돼요. 오늘 몸에 papel은 냄새 좋아요. 치코티도 마셔보세요. 뮤직 브랜딩 정말 좋나요? 정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